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난히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함께 지금 원리스 홀, 갈릴리 홀 각 교육기관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체질이 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명인 여련 박사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책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어요. 우리나라는 울릉도, 독도 이렇게 비롯해서 섬이 3,358개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라는 섬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가 힘들 때, 절망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상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득택에 시련을 이겨온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외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그 섬 풍랑이 불어와도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고. 이 말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도라는 그런 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그래도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경과 절망을 넘어서서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가 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영적 질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느냐 이번 한 주 안에 하나님,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은약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획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본질을 놓치고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르셔인과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의 공통점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 향해서 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탄식에 말씀해서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은 걸 체험하고도 아직도 못 깨닫느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달리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다가 뭐예요? 육적인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부됐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야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지요. 깨달아져야지 내가 먼저 깨달아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런 여러 단계를 반복되면서 뭐가 됩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또 행동하면서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깨닫고 또 하다가 넘어지고 또 깨닫고 또 계속 영향력을 나중에는 입혀나가는 수준까지 성장한다. 다른 사람에게 보험에 영향력을 입히는 수준 2021년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하여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행견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반숙 같은 믿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무리치고 어떤 내 앞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 없는 일심전심 지속. 이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제자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기를 제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혁적 소통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샘과 사두견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샘과 사두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뭐냐. 바리샘과 사두견들은 사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드문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교리가 다릅니다. 상방된 교리와 생활 자세 때문에 평소 때문에 적대적 관계였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비평하고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축하는 데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배축하는 데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어요. 이들이 함께 예수님이 나와서 뭐랄느냐. 하늘로부터 표적 보여주세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들. 그 표적들 그거는 다 아니다. 그걸 못 믿겠다. 우리 앞에 보여드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이미 바르셔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걸 많이 보고도 또 듣고도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귀신왕 바르셌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나름대로 가진 것이 천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기적, 표적 다 부인합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신신학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이외에는 다 가짜다. 설화다. 설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들이 하는 자세 뻔하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이들이 뭡니까? 보여 봐. 예수님의 저거 말 듣는 분입니까?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 봐. 한번 볼게.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못된 아기의 찬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판단 잘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이 되느냐 그렇게 무지하냐? 영적인 것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닫혀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본 것이다. 구약시대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이런 시대의 표적을 이들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믿지 않지 않느냐?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요. 죽은 사람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뭐 기절을 했겠지 뭐. 뭐 불치병 치료. 에이 그거 뭐 원래 또 원래 그렇지 않은 게 우짜다 됐겠지. 전부 배척합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의 도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비판하고 판단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으로. 그걸 배척을 계속해서요. 바둑을 치자면 이들은 악수 중에 악수를 지금 둔 거예요. 이런 바르셋 사두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지금 뭐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체질화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 말이요. 각인되고 체질화된 거 이거 참 무섭습니다. 자라면서요. 철저하게 이들은 복음이 아닌 인간 중심의 전통 인간 중심의 전통 자기 중심주의적 삶 이게 다 불신자들 그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은혜 안 받는 삶 늘 그래요.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율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사건만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복음 깨달았느냐 라는 식으로 율법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 체질로 확 돌아가 버렸죠. 사실요. 체질 변화 쉽지 않습니다. 체질 변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느냐 어느 환경에서 어떤 행변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문화 속에 자랐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형성이 다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어른이 돼가지고 복음을 깨닫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좀 깨달았다 하더라도 체질까지는 거의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 아니고는 거의 옛날 보러 그대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결혼, 태아부로 시작해서 각 부서, 기관 교육기관이 시기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다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결혼, 태아부 설립 4주년이 결혼, 태아부 설립 4주년을 맞이했는데 원래 태영아부였어요. 원래 태영아부 그런데 태영아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학전 단계에서 이제 결혼, 태아부 결혼, 태아부 결혼, 태아부는 결혼하자마자 거기 와야 돼. 애 생기기 전에 결혼하자마자 결혼, 태아부 그래서 영아부 요아부 요치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내 기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복원 모르고 영직인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없으면 어느 교회 결혼, 태아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영아부가 영아부 영아부 요아부 요치부 학교 세상 지식 듣기 전에 완전히 책을 바꾸는 그런 4개 부서가 지금 딱 돼 있어요. 연령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은약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사실 배 속에 태아갖기 전부터 부부가 부부가 뭐요? 은약 대화 은약 체질 영적인 분위기 복음 체질 요거 돼야 되거든요. 그거 뭐 안되고 저와 여름 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장애에게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부모의 그대로 말 행동 DNA 타고 나섰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저를 위로 돼서 우리 장년들 어른들은요. 엄청난 시행착오 속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 와서 앉아있다 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큰 여러 충격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또 웬일입니까? 문제만 오만 옛 틀로 돌아가 옛날 체질로 또 돌아가 또 돌아가 옛날 판단으로 옛날 쪽으로 그러니까 옛 마음과 생각 옛날 스타일로 또 행동해요. 입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른대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래가지고 바르시세인으로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기독교인 되었잖아요. 이 속에 드리는 게 많잖아. 이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갈라라 2장 20절이라면 나는 진짜 못 봤겠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사는 게 하면서도 날마다 죽노라. 워낙 옛날까지 자꾸 나오니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크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 시공공간을 초월하는 성의의 능력을 매일 매일 순간순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간당해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내가 갱신할 부분이 생각나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죠. 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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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 돼요. 적시로 나중에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절대 속이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진 불이 처지라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말아 확장이 되고 성의의 건너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사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엄만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했던 바르생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뭐라고 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마태봄 12장 40자로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요나서 보면 나오지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 속에 땅 안에 묻혀 있다가 살아날 그 기적밖에 없다. 너희들이 보여줄 거예요.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우심과 부활표적이에요. 그것밖에 볼 거 없다.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과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해시이고 치유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상징. 예수 의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인해 발생된 12가지 근원적인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그리소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주시기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 주셨죠? 참 평안을 주셨다. 죄산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해요. 평안. 평안해야 사람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요. 편안해야 자유한 거요. 편안해야 성인도 받는 거요. 편안해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평안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듯이 사단 권세를 깨트리는 참 자유 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예수 거기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자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바르셌스의 관들은 완전히 놓쳤습니다. 종교인들은 놓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계속 종교인은 헛발짐을 하고 살아요. 미국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허드슨 강 여기 보면 솔트 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트 라인 라인이 있어요. 이 강에 라인이 있어요. 솔트 라인 솔트가 소금이 안에서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바닷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이 허드슨 강인데 이 솔트 라인은 수시로 변하죠. 변합니다. 라인이 변해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또 라인이 또 올라 올라가지요. 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렇게 바닷물이 내려가죠. 라인이 왔다 갔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뉴욕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야말로 가물게 되면 민물이 힘이 약해집니다. 민물이 힘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밀고 올라갑니다. 바닷물이 쫙 상류까지 침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드슨 강의 위에 상류에 있는 이 유원지들이 다 오염이 되어버려요. 오염이 되어서 고기 죽고 거기 민물이 있는 것들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물이 약하니까 물이 작으니까 바닷물이 세잖아요.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다 죽고 오염이 확 돼요. 반대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의 물이 말하자면 힘이 세지느냐 그러면 막 밉니다. 바트 쪽으로 그러면 뭐요? 딱 밀고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솔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영적 솔트라인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못 받으면 사단 공격이 바닷물처럼 쫙 밀려와요. 밀려와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삶을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를 항상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가 은혜 받는 은혜 받아 나 죽는다. 은혜 받는 자리 특별히 교회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또래 이어가지고 집에서 예배 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교회 갈 거 얼마나 좋아 화장할 필요도 없고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넥타이 몇 것도 없고 그냥 바자마자인 바람에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털면 되니까 그냥 그거 하고 교회 가자 내일 주일이다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 쫙 하고 미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딱 컨디션 조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쫙 교회로 가자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되는 자세하고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직접 나와서 예배를 되는 현장 예배 지금 또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0%밖에 안되는데 체질이 이제 습관이 되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 완전 다릅니다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요 일단 내가 예배 당해 간다는 그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이 영주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야 하지 않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영주의 모든 성도들 항상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24시 은약적 흐름 속에 그렇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국 영혼의 이 체험 속에서 완전히 은약의 사람이 사람으로 덕이 돼서 이런 응답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약적 깊이입니다 5절의 실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시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바리세인과 사두견된 누룩을 주야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은하에 이르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안하이도다 하건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란 것은 이들의 뭐요 가르침과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 이것이 누룩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들의 말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조심해라 바리세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세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바리세인의 누룩이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외식이에요 외식 누가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바리세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천사 영적인 것 전부 부인입니다 당시 로마와 이들은 협착 서로 짜고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은 이들의 사상에 영향받을 것을 차단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두과는 전혀 달리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아 떡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서로 논쟁합니다 왜 떡 준비 안 했느냐 니 담당 아니냐 니가 떡 준비 안 했다고 서로 서로 지금 막 책임전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문화는 서성 공경이 정말 중요했어요 부모보다 서성을 공경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서성 우선 공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을 갈 때는 꼭 제자들이 2, 3일 정도 그렇게 먹을 분량의 음식을 꼭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년적 말씀하신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음식이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로 교회에 오면 시험되는 게 많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들고 건강 때문에 시험들고 자리 때문에 시험들고 먹었다는 시험들고 참 육신적인 사람은 은혜 전혀 관계없어요 영증 사람은요 육신적이로만 관심만 그기만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로 11절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떡 떡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면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교인데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얼마나 더 말해야 깨닫겠느냐 깨닫겠냐 이런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도 한참 어두워져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영적 의미를 설명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먹는 것 이런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 영적 진리를 좀 발견해라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영적인 적용을 좀 해봐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무슨 의미인지 깨달게 되었다 그랬어요 늦었지만 깨달긴 깨달았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약적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요 은약적 깊이 사도 바울은 에베트 3장 1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넓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보금 보금 보금하면서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보금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누렸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그 보금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랬어요 천양제차입니다 엄청나게 같은 신앙이라도 엄청 차이가 있다는 것 심오한 고백을 한 거예요 깊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영적 수준 상태가 학습이론 중에요 누적원리라는 원리가 누적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누적원리가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배운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한 가지를 그 위에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누적원리에요 잊어버리지 않았던 싸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후에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결코 안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주중에 강단 말씀을 계속 보상하세요 얼마나 요즘 시대가 좋습니까 핸드폰 가시면 다 돼 시간 나는 대로 돼 바쁘면 또 껐다가 또다시 이어서 볼 수 있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참석에서 영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좀 하고 헝금에 푼 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 좀 하는 거 그게 단순하십니까 그거 속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언약적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요 비록 예수님부터 안타까운 책만 들었지만은 계속 책만 들었지만은 주님과 함께한 3년간의 지속적인 훈련이 결국은 이들이 현장 사역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 모든 지적당한 것들이 사역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말아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사역 중 제자들에게 할애한 시간이 4분의 3이었다 그러셨어요 4분의 3이 그 정도로 지속적 훈련을 낸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라빡 성령 강림 후에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져 나왔다 육신적으로는 보다 끝없고 매일 꾸중만 들었던 제자들이지만은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완전 보금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생명살리한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보금의 맛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은약의 사람 다 되시기를 증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포츠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꼴통품처럼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꼴통품은요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만족만 해 쳐다만 보고 있어 스포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꼴통품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앉아만 있지 말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즉시로 적용해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라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이 적용돼야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또 다른 은혜의 누적에 올립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내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맛보아야 은혜의 자리가 자꾸 사모 되고 훈련을 맛보아야 훈련을 자꾸 받고 싶고 나는 이게 3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저도 어제만 해도 철 안 마치고 바로 새북에 가서 저 이만의 광주 가서 이만의 광주 가서 거기서 봐요 자꾸 막 그저 산업성교 핵성 쫙 또 회의하고 의논하고 말씀의 맛을 하니까 훈련의 맛을 하니까 은혜의 자리를 자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연결모드 신고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매주일 영적 설레임이기 바랍니다 저도 설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청구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설레이가야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그냥 그야말로 감각 없는 그런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레입니다 외부에서 성교사들도 그런 문자가 내놓아요 목사님 주일이 되면 설레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기다리며 설레입니다 우리 저 통역부에 통역하는 분들 영어 인도네시아 또 스페인이스 일본어 또 저기 저 러시아 우리 러시아 분들 여기 러시아 서베타 목사 있어요 짠 하고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따로 있어요 따로 안성가무 지교회가 또 안성이 따로 있어 대화 잘 돼 서베타 목사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말씀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모두 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설레임으로 나오는 그게 정상적 영적 하나님 보실 때 이 영적 자세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바빠서 그거 다 짱이에요 다 가짜요 그거 다 어느 날 다 자빠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주의 주인은 힘으로 주의를 하지 아멘 하나님 힘을 은혜를 힘을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은 표정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리수가 쫙 되잖아요 은혜 못 받은 게 하나 있으면 계속 깹니다 트러블메이커 피스메이커 아니야 트러블메이커 계속 빗딱한 소리 부정적인 말 그리고 공동체를 다 깨버려 예배를 언제 받냐 식으로 하나님 어디있냐 그리스 어디있냐 은혜가 어디있냐 식으로 세상 모임 또 만들어버려 그런 걸 가책없이 지도자들이 자르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았구나 은혜 좀 받아라 일하기 전에 은혜부터 먼저 받아라 그래서 너 새 은혜를 기대하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그 기대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정말 변화와 성장 모든 것을 합류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2021년도 예언계의 모든 성도들 강단 말씀은 사실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변화의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요 크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한 해 되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깨닫는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고야만은 하나님의 스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은 모든 응답을 받아들이는 정인들이 되어야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